네 그럼 8번 이중 저희가 탑3 MC들을 모셔왔습니다. 인도네시아 탑3 MC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확실해 알아. 씨와 이중. 아직 질문 아직 안 물었습니다. 아 뭐 정답했으니까 얘기해야죠. 이중 인도네시아 유명 MC 혹은 연예인 이판 구나완. 누굴까요? 씨. B가 내 친구야. B가 내 친구야. 어 친구예요? 어. 쟤 내 친구고. 전부는 친구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저희는 A 하겠습니다. C라고 말씀하셨고. 저희는 A 할게요. A. A는 우리나라 배우 이성민 씨를 되게 닮지 않았어요? 저희 A에 있는 애기에게 한 표 갑니다. 그럼 2번 신호 씨 보세요. 2반 구나완은. 저 애기가 2반 구나완입니다. 애기가 2반이고 구나완 씨가 뒤뿐이에요. 아닙니다. 지금 C 분은 신동 아닌가요? 아니 김조완 씨예요. A부터 제가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A 이름은 루벤 온수입니다. 루벤 온수. 루벤 온수. B는 라피아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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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랭크. C는 이반 구나완입니다. 정답. 만틀 만틀. 팀 A가 우승하셨습니다. 잘 vielen 아빠가